인앤아웃 하이 저희는 이제 출출해져서 인앤아웃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인앤아웃을 먹으러 갑니다 이따가 거기서 하는데 저녁 식사 넌 젤리 지금부터 제주의 여러 잘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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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쁘게 아무idades 여긴 ambulances 욕 처벌 치즈 치즈 조회 엉 멈출 11 14 알겠어요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이 다행히 이거도 그래 너는 저게 잘 serve 봐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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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덕분에 우리 연애살을 하면 나의 땅, 나의 땅 그래서 아예, 이곳이 그래서 우리 연애살이 이곳은 연애살이 연애살살이 연애살이 연애살살이 11.24 1.44 8.45 9.55 더 좋은 하루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혹시 한 번에 드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주식은 오늘의 주식은 오늘의 주식은 오늘의 주식은 오늘의 주식은 오늘의 주식은 맛있겠다. animal fries. animal style. I didn't stop my hair. 잘 먹겠습니다. You got cold already. No, it's spicy. I didn't get any. I didn't get any. 음, fries가 cold. fries. In and out. In and out. 소스도 잘 먹었어요. 이거 맛있거든요. 소스도 잘 먹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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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기 싫어하는 것 같아 이제부터 보여주셨지? 센틀나리요 제 좋아하는 테킬라 저희의 최애 제 좋아하는 테킬라 너무 맛있어 치일도 너무 맛있어 저는 그냥 기본 햄버거 시켰고 아리는 치즈 햄버거 시켰고 거기에 저희가 프라이 하나씩 시켰거든요 11달러 저희가 원래 그냥 기본 햄버거랑 치즈 햄버거만 주문하다가 틱톡에서 그 샵 셜리를 옵션에 넣은 거를 시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따라해봤거든요 짱 맛있어 근데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부터 아리가 저희가 테킬라 샤스님이 따라 뒀고 센티나리요 저희의 favorite 샤스님이 따라 뒀고 이제 라임 스퀘이즈로 라임을 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라임 스퀘이를 맛있어 아 저희 내일 출근했는데 망했네요 여러분 아 아 저희 아리 밴 채널을 위해 하나 둘 셋 그 самом accomplished, 네. 네. Result? 네. 그래도 same brand, 하지만 이것이 너무 존재하rett't However, 그래서 이것이 존재한... 단단형이 더 많아. 이 종류가 보는 것보다 장점이 되는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장점이 되는거죠. 이게 뭐예요? Reposado. Reposado, 아니ajo. 아니ajo는 항상 더 좋은데 더 비교해요. 1800도. 이것은 reposado, 이것은 아니ajo.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소소해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것은 더 고급적이지? 에딕티브, 테킬라. 이거 아니예요 이거 아니예요 멕시코는 대부분 테킬라가 가격이 싼 편이거든요 미국보다 근데 그래도 이게 한 70불 했어요 70 몇 불 한국 가격으로 치면 한 8-9만원 정도 미국에서 사면 10만원이 훌쩍 넘을 가격이죠 전 집에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저희가 파티오가 있었거든요 앞에 약간 작은 마당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테킬라 마시는 거를 병을 항상 이렇게 줄을 세워놨어요 제가 거기 1년 안되게 살았는데 테킬라 병이 30볶? 30볶 넘게 멕시코 그리고 그는 우리가 외국에 가서 bars, 레스토랑 여전히 저희는 레스토랑도 가고 술도 마시러 나가고 친구 집에서 술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 따로 저희가 집에서 마신 그게 30볶 그거를 모아두다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다 쓰레기잖아요 그래서 재활용센터에 얼마나 되는지 보자 하고 다 했는데 딱 5불 나왔어요 5불 우리 그 30볶의 추억이 5불 하하 저희 한 잔 더 마실까요? 짠! If you're classy when you drink your pinky should be up like this It means I'm classy because I didn't even pay 우리 뽀뽀하자 하자 아 너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리고 내 마음을 느끼고 너무 맛있어 행복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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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DC 남들 갔었을 때 커플로 맞춘 거에요 빈 아리비 아리비 레인보우 이제 사람들이 이거 보면 저희가 레스피랑 다르죠 에피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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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구 사진 찍어? 2분정도 1분정도 2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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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정도 술을 마시다가 너무 취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2분정도 능력한